K-잠수함 수출기회 오고 있나? 세계 잠수함 시장 특징 4가지 캐나다 12척, 폴란드 4척, 필리핀 안녕하세요 최근 국산 잠수함 수출과 관련해서 희망적인 많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수출 시장은 방산 수출 시장 중에서 항공기보다도 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럼 이러한 잠수함 수출 시장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잠수함 수출 시장의 특징 첫 번째는 시장 자체 규모가 작고 한정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잠수함 운영국가는 40개국으로 핵 추진 잠수함만을 운영하는 미국 경국 프랑스를 제외하면 디젤 잠수함을 운영하는 국가는 37개국이고 총 운영척수는 350여 척입니다 여기에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나라는 7개국이며 공산권 국가와 그 영향권에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20여 개국의 약 200 몇십 척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각국의 잠수함 운영 환경과 원하는 장비 요구 조건이 달라서 동일한 잠수함일지라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사양으로 제작되므로 그만큼 제작도 까다롭고 요구 조건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 잠수함 사업으로 기술 이전과 자국 내 현지 업체를 통해 생산하되 그 품질에 보증까지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으로 인해서 입찰했던 업체들이 모두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였고 최근에는 독일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고 한국은 한화에서 탑재 배터리로 리튬 배터리 수출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입 단가가 매우 고가이고 정치적인 고려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수주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중간에 정치적인 영향으로 번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초 프랑스와 계약이 체결되었던 호주 잠수함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인데요 호주는 프랑스와 바라쿠다금 12척에 약 44조 원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기하고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갑자기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와 미국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으며 방산시장에서 호주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해약에 따른 분쟁으로 위약금 7,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의 209급 잠수함 3척을 최초로 수출하였는데요 한 척은 대우조선에서 제작하고 이번 3번함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을 통해 성공적으로 1차 사업 3척을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분추가 3척의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도입 계약도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업체는 이를 믿고 독일에서 수입하는 수백억 원 규모의 부품을 선발주하였는데요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4년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선발주한 부품 구입비 수백억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왜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2차 도입을 보려한 것인지 분명히 바로 계약한다는 분위기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품을 선발주하였을 텐데요 그에 대한 이유나 해명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프랑스에 스콜펜급 2척을 구입할 것 같다는 보도도 있었고 최근에는 2차 계약이 다시 우리 업체와 협상 중이란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KF21 보람의 공동개발 사업에서 명확한 설명이 없이 분담금 지급을 수년째 하지 않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란 국가의 신뢰성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잠수함 수주 사업은 매우 험난한 과정이며 계약 체계로 선수금이 들어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지역 간, 진영 간 논리가 많은 시장으로 유럽은 나토국을 중심으로 유럽 내 시장에서 조달하는 특징이 있고 러시아, 중국 쪽 진영과 서방 진영 그리고 이들과 좀 더 자유로운 동남아 등 일부 국가들로 나누어지는 시장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과 진영으로 분류하고 나면 시장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시장 자체가 협소하고 수주 조건도 까다로운 게 잠수함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와 사업이 추진되는 캐나다와 폴란드는 EU 국가로 유럽 잠수함 수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유럽 방산 업체와의 변수가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유럽의 잠수함에 한국, 일본의 잠수함을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으로 한간에는 한국과 일본의 한일전이다란 말도 있으나 냉철히 따지고 보면 캐나다가 진짜 한국, 일본의 잠수함 중에서 선택하려는 것인지는 10월 2차 방문 조사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개시가 되어야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당초 유럽 쪽 잠수함 중에서 검토하다가 결정이 미루어진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해진 국방력 강화의 차원에서 다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 우리나라와의 방산협력 확대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가성비를 확인하였고 여기에 양국 간 다져지고 있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잠수함 사업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잠수함을 포함 대상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하였지만 수주가 종료될 때까지 고려되는 많은 변수와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므로 차분하게 인내심을 갖고 수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고 보유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아직 수출된 적이 없어 세계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우수한 잠수함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든 폴란드든 이번 한두 건의 계약이 성사되어 확실한 성능 입증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후에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잠수함으로 입지를 넓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국내에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잠수함으로 AIP 공기분류식 추진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로 30일 이상의 긴 잠항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디젤 잠수함으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을 가진 유일한 잠수함으로 지상의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한 손화와 전자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동급의 다른 경쟁 잠수함보다 우수하거나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제조사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사들로 이미 건조능력과 납기 준수에 탁월하다는 점도 향후 잠수함과 수상전투함 수조 확대에 유리한 점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차기 잠수함은 총열두척 도입 사업으로 수명 주기 동안 총사업비가 6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밀접한 군사협력 관계에 있으나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만을 운영하고 있어 제레식 디젤 잠수함은 다른 나라에서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5월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올 10월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와 있는 상황으로 나토 회원국으로 유럽의 잠수함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과 일본의 타이게이급을 포함해서 사전조사 중에 있는데 올 연말쯤이나 내년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듯 합니다 또한 폴란드도 잠수함 내척 도입 사업이 개시되었는데요 작년 이후 강화된 양국의 방산협력으로 인해 잠수함 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럽의 견제를 잘 이겨내야 계약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필리핀의 209급 잠수함 사업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수함 사업은 전체 시장 규모도 작고 지역 간 진영 간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시장 자체가 매우 적고 치열한 시장입니다 다만 국내 가동 중인 잠수함의 지속적인 생산과 유지를 위해 수출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대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 캐나다, 폴란드의 수주가 성공하여 도산 안창호급의 새로운 잠수함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잠수함 사업들이 꼭 수주에 성공하여 대한민국 잠수함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